원두재, 오른쪽에 김태환, 김태환 박호, 박호, 골! 추가 골이 나오는 울산현대 그 주인공은 박호 2대0 자신감이 무대되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지금도 김태환이 끌고 들어오면서 패스 연결해 박호가 공격수라면 갖춰야 될 노터치 턴 이후에 왼쪽 그냥 골포스트를 가볍게 인사이드로 밀어보면서 그대로 울산이 달하는 골을 박호 선수의 발끝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노터치 턴 잘 들어서고 수비 한 명 제치고 윤보상 선거도 수비 시선을 가리다보니까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실전과 연결됐습니다 왼발 슈팅 배적이 아름답게 휘어지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박호